Do you know me? Do you know me? Do you know me? 내가 죽은 줄 아니? 내가 죽은 줄 알아? 내가 죽은 줄 알아? 내가 죽은 줄 알아? 너무 간단하니까 먼저 바로 한 번 시작하겠습니다. 멤버를 거의 10년이 넘었는데 저는? 편안해 주시면 돼요. 지민이는 지민이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배달앱 리뷰를 올린 적이 있다. 서비스를 받기 위해 네 예스 네 아 근데 힘들게 주면 안 되는데? 나는 받기 위해 아니요. 나는 했을 것 같아. 아니요. 고마워 맨. 근데 솔직히 리뷰에 쓴 적 있죠? 있죠. 리뷰에서 너무 맛있어서? 맛있어. 서비스를 받게? 너무 감사할 때 나도 쓸 때 있어. 나는 서비스 받게. 너무 맛있는데 서비스도 받게 줘. 아, 진짜로? 네스트 크레스요. 지민이는 혼자서 다른 여행을 가본 적이 있다.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다.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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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쉽지 않아. 혼자로 지른다. 혼자도 안 되겠어? 어? 아! 아! 됐어! 아! 아! 혼자네. 아! 혼자도 안 되잖아. 아! 그러네. 아! 혼자도 안 되잖아. 지민이는 5개국 서로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다. 아! 이거 못 알아. 아! 아버지 이거마다 가본 적이 있잖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헬로. 니하오. 오리지워. 설마 여기서 공간이. 공간이. 아니 아니야. 공간이. 공주. 샤워니 카먼이. 샤워니 카먼이야. 샤워스프리스가 있는데. 네! 슈가. 슈가는 샤워할 때 쓰는 오니스까입다. 랜덕댄 생일지. 이 형은 이전할때도 못봤어. 슈가는 별똥별을 본 적이 있다. 이거 캠핑 진짜 좋아. 우리 거기 가서 봤잖아. 우리 뉴슬랜드에서 봤지. 우리 다 봤지. 동부야지가 다 봤잖아. 몰타가서도 봤었어. 동부야지가 무슨 산 꼭대기 올라가서 봤잖아. 근데 진짜 우리의 존경이야. 별똥별이 가다가 쪼개졌다니까? 별똥별이 뭐지?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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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개고. 슈가는 같은 꿈을 여러 번 꾼 적이 있다. 예스! 우리의 사람이 하고 싶어. 떨어지는 꿈. 계란 올라가는 꿈 모르는데. 나 꿈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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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 아래. 액자 소설. 진짜 무서워. 진짜 무서워. 이거 다 떴는데. 그쪽에 다 떴는데. 근데 심지어. 심지어 저는 다. 다 누구였어요? 가위. 오다다다. 다 가위인데. 쪼는데. 쪼는데. 깨서 쪼. 깨서 쪼. 거의 숙여 한번 해가지고. 그냥 깼서. 저 때 자꾸 입으면 되게 와인거 거기 재개 막 가운 네 레드바이머더 화이트 와인은 선호한다 아 오케이 나는 왜 그런지 좋아하실까 응 오하는 화이트 와인은 있어요 에요 요즘 화이트 와인 좋아해요 아 그래도 레드보다 화이트를 더 좋아해요 그러게 그거만 보는거야 아니 네가 화이트 좋아하면 아니요 나 아니 얘가 레드를 잘 안먹어 그러니까 레드바이머더 화이트 와인은 선호한다 예스 아 나 그럼 예스 오케이 예스 예에에에에에에에에 남주야, 넌 멤버를 모른다 아 진짜 선호이야 맘대로 들었어. 핸드폰을 보며 걷다 넘어지거나 부딪힌 적이 없어. 현대인이라는 모드가. 이거는 저도 있어요. 나 없는데? 그래요? 헤어 나우. 너가 기억을 잃은 걸 수도 있어. 아니 진짜? 아니 있어. 아니 핸드폰 보다가 따로 본 적은 있는데 핸드폰 보다가 어디 부딪히지. 알겠어. 이들게. 3위라는 택배를 배송 받은 적이 있다. 아예. 황켓백. 예아. 예아. 3위라고 또 3위라니까? 근데 이거 왠지 보내 놨을 거야. 크림 이런 데서 왔을 거야. 아 저 지금 계속 오고 있어. F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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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솔직히 너무 쉽다. 사람들이 뽑은 적이 있다. 아유. 오케이. 그냥 뽑은 줄 알아. 위에 뽑았잖아. 위에. 어? 형만 가진 적이 없어요. 형만 가진 적이 없어요. 나 안 가진 적이 없어. 나 이제 없어. 비행기를 놓쳐본 적이 있어. 남들이랑 있을 것 같은데? 비행기를 놓치고 있지 않을까? 비행기를 놓쳐본 적이 있다. 있다. 나 있을 것 같아. 아니 아니 없어 없어. 제주도 비행기 한 번 어디서 봤을 것 같아. 뭐가. 있다. 아니 아니야. 이거는 대로 위해서 챙겨줘서 없을 것 같아. 제가 여권을 잃어버렸던 거를 벌써 잊어버리신 겁니다. 기 Sü은? 근데 비행UDE 하는 거 아니지 않아? 비행기를 줬죠. 아. 그건 개인적으로 themed 거 Quit. economist 껴 기분? 자석이 있었잖아요 제가 자석. 그치. 아~~ 나도 추게ыми. 14시간 안에 패스푸드를 먹은 적이 있다. 나 진주야, 없을 수도 있다. 지금 24시간 안 해, 지금 24시간 안 해. 라면 좀 더 먹지 않았을까? 술이 안 먹었을까? 나순이 어제 새벽에 햄버거를 먹지 않았을까? 24시간... 온 거 같아. 노, 노. 아, 나 거의 맞춤까 싶다, 지금. 나도 이거 하나 갖고 싶다. 너무 하나 갖고 싶다, 형. 형, 무슨 뭉카 상처인 줄 알았어요? 사실 반려동물의 생기 파티를 했을 적 있다. 아! 고맙다, 혜지아. 그러면 무슨 말이지? 제가 미친 생일해야지. 아, 당연히 좋지. 나 안 했으면... 와, 이건 좀 실망한데? 네. 일주일 안에 때린 적이 있다. 아, 없어, 없어, 없어. 저희 한국사도 떼지 안 밀어요. 꼭 떼지 안 밀어요. 질문은 한국사도 만든 것 같긴 하던데. 네, 하루에 샤워놔. 요즘 저희 떼지 안 밀어요. 와... 아, 너무 그러면 카자는 더 뽑아요. 아니, 나는 좋아하는 것 같은데. 와... 우리야 좋아? 오케이.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만든 적이 있다. 아, 진짜. 나, 뭔 소리 하는 거야. 우리 한국사람이야. 아니, 너 그냥 내꺼, 내꺼 퀴스타일 와이가 이런 것 같아. 밤하늘을 봐라. 밤하늘을 봐라. 밤하늘을 봐라. 나는 소원을 봐라. 걸을 수가 있어. 이게 되게 재밌어. 약간 내가 유리한 걸 보면 되잖아. 사람들이 모르는 건... 큰일 안 해? 어. 태형. 나는 최근에 우승한 NBA팀을 알고 있다. NBA팀? 아니, 너 절대 걸지. 아니, 신발. 나도 제가 알지. 나는 안다, 야. 근데 태형이 알 수도 있어. 아니, 아니, 진짜. 해봐. 얘 해놓고 네가 맞으면... 나 해봐, 맞춰라. 야, 나 알어. 야, 틀림 닦아. 야, 틀림 닦아. NBA. 야! 가셔! 야, 틀림 닦아. 야, 틀림 닦아. 우리 그냥 놀아. 우리 그냥 놀아. 우리 그냥 놀아. 우리 그냥 놀아. 마이애미. 아니야, 밀어, 이렇게가 없어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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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나는 집 냉장고에 맹추가 있다. 아, 틀림 닦아. 집에 태형이 없어. 태형이 없어. 아, 틀림 닦아. 아니야, 냉장고에 없어. 아니야, 아니야, 있어. 있어, 있어, 있어. 그래? 고양이 종류를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다. 아, 너 모를 거 같은데? 얘 몰라. 아, 틀림 닦아. 아니, 나 모를 거 같아. 아니, 나 모를 거 같아. 야, 이거 진짜 어렵다. 아, 몰라. 아, 틀림 닦아. 아, 틀림 닦아. 아니, 난 몰라. 노르웨이즈, 노르웨이즈, 노르웨이즈. 어, 지금 하나 줬어, 지금. 나 노르웨이즈 개회. 노르웨이즈 개회. 아, 나 그런 거 알고 있는데 뭔데? 나 그 장면 너 몰라. 나 페르시안 고양이. 페르시안. 대로. 이 고양이. 그리고 삼색고이. 야, 땡, 땡. 그리고 삼색고이. 아, 다, 다, 진짜. 아, 러시아. 그리고 랩돌, 랩돌. 찌이는 알약 여러 개를 한 번에 삼킬 수 있다. 아, 야. 이 형, 이 형. 이 형, 이 형. 이 형아야 엄살책이란서 못해. 이 형, 이 형 먹고 먹자. 여러 개가 아니야 형. 두 개까지만 다. 두 개, 이 형. 나 오늘만 해도 내게 한꺼번에 잡힐 수 없었어. 거짓말 하지 마. 어, 내게 한꺼번에 잡힐다. 이거 뭘 거짓말 하지 마. 아, 야. 아, 야. 아, 야. 엄살이 심해서 그래서 알약 먹는 거야. 지금 엄살이 심해. 야, 그건 아니야. 귓 빨개지면 먹고 놨다. 아, 저, 저, 저 손 좀 따주세요. 근데 오늘 체하긴 했어요. 저 형 알약먹고 소화제 먹더래요. 그러면 말싹 좋은 거 아니야? 알약먹고 소화제 먹는 사람 처음 봤어 진짜. 내가 소화제 같이 먹어요. 아니 먹으니까 어쩔 수 없지. 이렇게 먹을 수 없는 거지 그러면. 좀 쎈는데? 아 쎈 거 봐야지. 쎄 거. 쎄 거 한번 가자 마지막에. 나 좋으니까. 이거는 한번 해봐요. 한번 해보고.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 있잖아. 아니 이거는 내가 100% 못하는 거라 그래. 이리에다 한번 해보고. 안되면 다시 뽑자. 페이너로 숫자 10까지 셀 수 있다. 안되지. 이것도 셀 수 있어. 어? 히미 또 마뇨로. 어? 어? 뭐 할 때 이런 거였어. 어? 뭐 그렇구나. 너 거짓판에 찍은데. 진짜로 히미 또 세컨 오디션 아니야? 뽑을래요? 아 이거 너무 당연하다. 형 이거 하나 해봐. 마지막 질문. 오케이 오케이. 어이 되게 다양한 질문이 많다. 한국형. 나는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이 있다. 아 딱 풀어있지. 이 형하고. 잠시만. 이 형 저번에 집에 가서. 아니야 이 형. 이 형 추운 거 별로 안 좋아서 아쉬웠어. 아니야 이 형 아이스크림 줬었어. 그러니까 지금 현재 냉장고 아이스크림 있냐고. 나 없다고 생각했을 거 같아. 지금? 전 이따가 봐요. 아니 있을 거 같아. 근데 안 먹어도 뭔가 있을 거예요. 저는 아이스크림이 50개 이상. 이야. 나 혼자 불렀어. 잘 모르겠네. 오케이 그래. 아 춤이 재밌네. 진짜. 이게 보니까. 이게 보니까 이걸. 저는 이게 그냥 번역된 줄 알았는데 이거 한국 분이 쓰신 거라서 굉장히 한국형이에요. 맞아. 진짜 재밌어. 우와 콘서트. 콘서트 백스테이지에 가본 적 있나요 형. 놀이를 배웠본 적. 저번 주에 조직을 한 적이 있다. 아침도 다닐게요. 영상을. 영상을 배웠본 적. 저 검색 너무 재밌었고요. 네. 다음에 또 저에게. 진짜. 공통할 거 같아요. 공통할 거 같아요. 공통할 거 같아요. 공통할 때 있었거든요. 공통할 때 있었거든요. 아 공통할 때 있었어? 어 있었는데. 오케이 그러면. Do you know? Me? 이거 어때요? 오케이. 내가 맨날 할 거 같아요. 오케이. Do you know? Me? 예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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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